네. 코스타 시장 내 유망 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마지막 방송은 이제 전화 연결해서 네. 얼굴을 못 뵀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이제 얼굴 뵙네요. 네. 올해 처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정보 좀 많이 올해도 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사실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증시나 이런 전일 미국 증시나 좀 작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또 그래도 그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 위주로 좋았었는데 이제 어제 많이 반도체주들이 오를 때만 해도 과연 이 흐름이 오늘이나 그 이후로 쭉 이어지냐 여부가 좀 관건이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에 관련된 IT 업체들 주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증시는 어제 좀 일부 좀 선반영 됐다. 라고 보고 있는지 애초에 지금 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낙폭가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부분이라 조금 뭐 그 일별로의 어떤 변동성은 좀 커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시장을 눌러왔던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려가 있고요. 또 경기 펀더멘탈도 지금 뭐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뭐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도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좋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기업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맞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검사 장비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탐방 다녀오고 나니 상당히 좋은 구조적으로 좀 변화되는 좋은 부분이 먼저 보였는데 업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검사 장비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 모듈 점점 고도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 정체가 되어가고 있지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완성업체 단에서도 어떤 조립의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워낙에 좀 자체적인 경쟁력을 많이 키워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저가나 이런 중저가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생산 라인단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일단은 저희 북미 고객사가 이제 주요 고객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처리, 모션 제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신호 처리 기술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다양한 기술이 필요로 하겠지만 가장 좀 시장 내의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부품들을 전부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어떤 기술의 경쟁력도 높아졌지만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좀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 검사 장비 및 이제 여러 가지 조립 공정 장비들을 하고 있는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도 이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 연간 실적의 추이를 쭉 보면 이 장비 회사의 어떤 한계라고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연간으로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력으로 납품되고 있는 장비의 어떤 처음의 라인에 깔리는 그 시기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이제 3D TOF 모듈이나 3D 센싱 모듈이 탑재됐었던 2017년이나 2018년도에는 이 3D 센싱 모듈 위주로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최근에 21년에는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조립 공정이 신규로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실적과 주가의 성장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22년도에는 이런 주력 장비의 공백 형상으로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다운돼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23년부터는 다시 사이클이 주력 장비가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력 장비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는 차세대 아이폰에 폴디드 줌 탑재가 되면서 신규로 검사 장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1년에 주력 장비였던 액티브 얼라인 같은 경우도 일부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22년 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3년부터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방 산업이 좀 더 다각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어떤 카메라 모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품이 다 변화된다 해도 스마트폰 대상의 어떤 조립 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장비가 다각화됐었는데 올해부터 기대되는 거는 2차 전지 향으로도 검사 장비가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기존의 검사 장비, 비전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다양한 패키징 장비라든가 이런 공정 장비들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납품할 걸로 보여져서 이런 전방 시장 다각화도 23년부터 이어진다면 여태 동안 연간으로 변동성이 컸었던 좀 실적 흐름도 올해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에 비해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CS2023에 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수위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CS2023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초에 큰 이벤트고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의 어떤 수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좀 모멘텀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면 센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어떤 본업단에서의 올라오는 실적적인 부분 올라오는 부분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그 밖에 지금 고객사도 좀 다변화를 계속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 경쟁력을 쌓아가면은 여태 동안의 어떤 저평가 요소를 충분히 해소시키고 올해와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이어가는 장비업체, 종합장비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타 히든 챔피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오윤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